또 실력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게 소총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뭘 쏘지? 사장님, 뭐가 좀 더 약간 충격이 좀 더 세요? 둘 다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스위스 거 못 쏴봤으니까 스위스 거 한번 쏴볼게요. 35,000원이요? 네. 처음엔 너무 크겠습니다.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자, 실탄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럼 한 마리에 한 3천 원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서비스는 안 됩니다. 실탄은 남아서도 한 거고 부족에서도 한 거고.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아,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다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필을 대단히 중요시하죠. 자, 거리는 0점 조준 사격. 25m 사격을 할 겁니다. 목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돌을 최대한 이 앞에 주머리판에 발사기 되는 쪽으로 붙여줍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야... 가슴이 뛴다. 진짜 얼마나 쏘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마지막에는 박스 해주시고. 어우, 어떡해. 너무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물쇠를 풀겠습니다. 네. 쏘면 나갑니다. 네. 쏘면 나갑니다. 아, 이 긴장된 시간이 난 너무 좋아. 이게 숨까지 잘 조절해야 돼요. 한동 봐. 세 잔, 세 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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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지... 우와! 오우! 오우! 또 10점이야. 아... 반동이, 반동이. 이 판약 냄새. 저는 M6는 싸워봤는데 이 스위스제는 처음 쏘보는 거거든요. 우와, 또 10점이야. 우와, 어떻게 잘 쏘요? 조화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좋아한다. 진짜, 진짜 좋아한다. 우와, 다 10점이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벌써 갔었어? 벌써 갔었어? 벌써 갔었어? 너무 빨리 끝나고. 12번 다 싼 거예요? 타창을 뒤로 갑니다. 벌써 갔었어요? 끝났습니다. 이야...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명사수래요. 잘 보이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 내가 왜 좋아하겠니? 아, 너무 재밌다. 끝났어요? 아, 끝난 거예요, 제주도구면?